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에 발생한 규모 9.5의 칠레 지진이지만 이론상으로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규모 1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정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을 추측해 본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규모의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예측은 일본에서는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진학자들의 예상을 비껴나서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지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2004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9.1 대지진을 지켜본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는 절대로 9.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19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진원지역을 살펴보면 효고현 남부지진의 진원지역단층이 어긋나면서 고베시에서 아와지섬이 진원지역에 해당한다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은 도오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의 진원지역이기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보다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지역이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원지역이 넓어질 경우에는 매그니튜드 숫자가 커질수록 진원지역도 넓어집니다. 일본에는 지금 4천 개 이상의 진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키비 등에서는 이 진도계로 관측한 진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그니튜드 10의 지진이란 어떤 지진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나 해고에서 이즈오가사와라 해고 그리고 일본일구와 쿠릴렬도, 캄차카반도 해고 그리고 알류샨 열도까지를 포함하여 최대 규모 9.9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예측될 수가 있습니다. 운석의 충돌등 지구 밖으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지구상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지진은 매그니튜드 규모 10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리이터 규모 10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에서는 격렬한 흔들림이 3분 이상 계속될 수 있으며 쓰나미의 높이가 30m를 넘을 수 있습니다. 리이터 규모 10의 지진의 경우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진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리이터 규모 9.5의 칠레 지진에서는 멀리 떨어진 일본에서도 쓰나미로 인해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었습니다. 규모 10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 지진에 대비하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의 9.1의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는 9.1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기록이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항상 깨집니다. 영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항상 기록은 깨어지게 되어 있으며 자연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무한한 비밀의 시크릿가 등과 같은 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신데스 지신데스 지신데스